다음은 신안이에요 신안은 또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보험안과 함께 한번 추천해드릴게요 일단은 고당대통 고혈압 당뇨가 천만원짜리가 다시 출시가 되었죠 일단 원더우먼 여성 전용보험이죠 많이 가입하고 있고 그리고 통합 원보험이죠 원하는 보장만 선택하여 합리적인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신안 모아 종신보험 역시 122% 위너스 경영인 정지도 많이 가입하고 신안 든든 실속도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8월에 신안 라이프 바로 보장 2대 진단비죠 내열과 허율성이 아직 면책 감액기 없는 게 아직까지 지금 현재 3천만원까지 없게 유일하게 현존하고 있다 일반한 진단비 1억까지 감액기간이 없어요 1년 미만 시에 50% 이런 거 없어요 하지만 90일 면책기간이 있어요 90일 면책기간 그래서 90일 면책기간만 지나면 삭감 없인용으로 100%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질병 수수비 최대 350만원까지 질병 수수비 30만원 질병 수수비 170만원 상급종합병원 150만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권 무진단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단 신사자 피로시에는 권별 지시가 진단이 가능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혈압이나 고지혈이나 아니면 당뇨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두통 그 다음에 코골이 투명 무업증 그리고 천식 이런 거 있어도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한지증 이거 다 정권 무진단으로 가입이 되고 무심사로 그래서 표준형으로 입원비 수수비 암뇌심 암뇌심 진단이 모두 다 지금 이런 병력이 있으면 타사는 비싼 유병제로 가입이 되지만 신안은 고혈압이나 고지혈이나 두통이나 투명 무업증이나 천식이나 갑상선 한지증 저하증 이런 거 있어도 표준체로 가입이 된다는 거 3%부터 100%까지 질병장애 최대 8천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40세 질병장애 천만원 가입 시 6,100원으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혈압 천만원 당뇨 천만원 대상포진 천만원 그리고 여기 보시던 바 같이 통풍 500만원 이런 부분들도 일단은 가입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신안 라이프 핵심 포인트죠 여성 특정암 1억 5천까지 가입이 돼요 1억 5천까지 그래서 이 모든가 1억 5천까지 그래서 여성암 특히 유방암 1이죠 난소암, 자궁암, 특정생식기암 그래서 관리하는 여성암 진단비 5천만원씩 이거 다 합쳐서 1억 5천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 그리고 여성 다빈도 수술이죠 생활 질병 수술이 100만원까지 가입이 되기 때문에 백내장, 손목터널, 하지정매, 치액, 요로결소, 요실근, 관절염, 골다공증, 고혈압, 당뇨 유방에 양성진세문 수술 시 100만원 통 크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성을 위한 난임 진단비도 나온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안, 모아, 더드림, 종신보험이죠 5년 납입하든 20년 동안 채징형으로 5%씩 기존의 사망보험도 채징형이 되고 황금이 5년이든 10년이든 122%다 신안 위너스 경영인 정기 그래서 매년 15%나 20%씩 90세까지 사망보험이 채징형이 되고 90세 계약 해당일로부터 95세 계약 해당일 정일까지 플러스 보험금으로 든든하게 사망보장까지 된다는 거 신안 든든한 실소종신보험이죠 그래서 이렇게서도 이 모든 게 가입이 됩니다 가입 나이 40세나 50세, 60세 보장자상 1억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대 진단비가 필요한 고객이라면 신안 라이프 3대 진단비 같이 가입하면 좋겠죠 8월엔 3대 진단비 일단은 신안이 3대 진단비가 워낙 저렴해요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감사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시간상 상품 내용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답변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삭감 없음요 일반암 1억까지 가입이 되죠 바로 보장 면체 90일 없고 1년 미만 시 50% 없이 3천만 원씩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삭감 없음 일반암 그리고 바로 보장 2대 진단비까지 보험료 확인하고 3대 진단비는 신안 라이프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네 자, 신안 통합 원이죠 면체 기간만 지나면 보장제는 신안 암진단비 그래서 삭감 없음용으로 암진단비 보험료 확인해보셔도 매우 저렴하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 여성분이나 남성분이나 3대 진단비 정말 많이 가입해요 면체 감액기가 없이 그리고 8월은 2대 진단비를 바로 보장하는 신안 라이프로 그래서 우리가 가을 때, 겨울 때 또 건강검진 시즌이 돌아왔잖아요 이럴 때 바로 보장되는 면체 감액기가 없는 뇌혈관, 심혈관 보험료가 저렴한 건 많은 분들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또 수수비도 1호종 수수비, 또 질병 수수비도 350만원 이렇게 다 최대로 350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 자, 신안 통합에 질병 수수비 350만원 손수 30만원 질병 수수비 104장 대장용종 제외된 건 170 상급종합병원은 150 그래서 합의 350만원 이렇게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셔도 매우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돌아온 그래서 고유랍, 당뇨 천만원 대상포진 통풍 오백만원 이렇게 가입이 되죠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락주셨어요 고유랍 1년 면책기가 했지만 1년 이후에 약복용 6개월 하면 고유랍 나오고 당뇨 1년 뒤에 당황의 숙소 6.5 진단만 받으면 천만원 대상포진 통풍도 5백만원씩 진단비가 나온다는 것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묻은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유랍 당뇨 대상포진 통풍 하지만 체제보험료가 얼마? 10만원이에요 그전에는 7만원 있다가 10만원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쌀 수도 있겠지만 1년 있다가 납부해도 한 120 납부하고 천만 봐도 이득이라는 거죠 질병 후장애도 8천만원까지 역대급으로 높은 한도로 가입이 된다 그래서 5천만원 기준시에도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되고 네 그리고 뭐 질병 후장애는 아실 거예요 눈 귀 코 뭐 약관의 치매 이런 후유장애 충분히 나온다는 것 저뿐만 아니고 많은 유튜버들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 표준책 고객님도 모두 동일하게 일반 심사 간편 심사 주요 특약 모두 다 준비가 가능합니다 신화통화 안보험으로 일반암 특정암 소외감 네 이 모두가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내전증 네 그리고 부정매 이 모두가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입하셔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 신화권 신화권은 보험금 지급도 잘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추천해줘요 그래서 정말 저 보호망도 지금 신화권은 정말로 많이 추천해드리고 가입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면체 감액기가 없는 것도 있지만 수수비도 그렇고요 점차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간병인 사용일당도 지금 대상포진 고혈압 당뇨까지 이 모두가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 보호망 자신있게 추천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물 한잔 마시냐고요 그리고 신화여성 신화여성 건강보험도 일반암 1억 유방암 1억 5천 난소암 1억 자궁암 1억 여성생시기암 1억 이렇게 많이 가입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여성 건강보험인데 이 모두가 들어가긴 한데 보험료가 좀 높게 나와요 보험료가 좀 높게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암 여성암 이 모두가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 보호망이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 5천까지 보험료가 좀 비싸다 해도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아요 또 많이 비싸진 않고요 그리고 5억 5천까지 들어간데도 이 많은 게 들어갈 수 있다 모든 암에 대해서 1억 유방암 1억 5천 유방암 여성 여성 같은 경우는 유방암이 1억 5천인데 정말 여성 지금 1위 1위 암이죠 그리고 난소암 1억 그다음에 자궁암도 1억 특정생시기암 1억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지금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앙 건강보장 원더우머 우리나라 유방암 2만 8천 것 그래서 전체 암 발생률은 10% 정도 5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유방암 진단 1억 시 월 보험료가 2만 6천 7백 원으로 가입이 되고 일반암 유방암 1억 시 플랜 그래서 보험료가 이거 다 넣어도 지금 일반암과 유방암만 넣어도 한 지 얼마죠 이 두 개만 넣어도 한 7만 3천 원 정도 근데 모두 다 더 넣으면 뭐 한 8, 9만 원 되겠죠 10만 원 그렇게 둬도 10만 원 정도 돼도 5억까지 보장이 되는 건 정말 매우 좋은 거죠 관리하는 여성 암 진단비 매년 5년마다 250만 원씩 근데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솔직히 별로 추천을 안 해드려요 네 신한 라이프 여성 전용보험이죠 원더우먼 가입이죠 20년 만기 운영 20년 만기 운영에도 뭐 5년마다 생존에도 250만 원 주고 가입 후 10년대도 250 가입 후 15년대도 250 네 17년 시점에서 진단비 여성암 5천만 원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것도 큰 장점이 있다 네 여성 전용보험 그래서 원더우먼 수술비에 진심을 담아서 여성을 위한 수술비보험 여성 질환 수술비 최대 100만 원 여성 특화 천만 원 그리고 여성 특화 암진단비 3배 자군 난소함 100만 원 여성 다빈도 100만 원 이렇게 가입이 되고 그리고 1호종 최대 30만 원 1호종 수술비도 1종 20 2종 53종 3배 물론 훙생보다는 한도가 좀 작긴 하지만 나름 장점이 있다 여성 원더우먼 여성 다빈도 진환 수수시에 100만 원씩 나오고 백내장 100만 원 손목터널 100만 원 하지정맨유 100만 원 치에 100만 원 요로결서 100만 원 관절련 100만 원 자근근종 100만 원 요실금 100만 원 갑상선 100만 원 그래서 여성에게 가장 빈번하게 질병수술비 수술 1회당 100만 원씩 나온다 여성 특화수술비 여성 생식기수술비 제자리압 유방압 그 다음에 유방제자리압 요실금 그래서 최대 천만 원까지 고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신한 모아 더 드림 종신보험 최저 천만 원부터 가입이 되고 40세 여성 남성 기준으로 5년 납부했을 때 24만 원 23만 원 정도 7년을 18만 원 17만 원 하지만 황금률이 매우 좋기 때문에 뭐 5년 5년 이후에 5년 이후에 사망보험금도 체증영역을 다 좋아요 고지상도 깔끔하고 좋은데 단기나 종신보험은 10년 이따 거의 해지하기 때문에 122% 높은 환급일 자랑하고 있다 5년 납 월 보험료가 50만 원 플랜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입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년 납입 10년에서 99% 10년에서 122% 월 보험료 50만 원 7년 납입해도 사망보험금 2840만 원 7년 시점에서 100% 10년 시점에서 122%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한 종신보험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보험료 저렴하고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데 법인계약 30억까지 되고 그렇게까지 많이 찾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당이나 종신보험보다 환급률이 당연히 떨어지죠 5년 94% 7년 97% 10년 99%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